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날의 회단입니다. 게임하는 날 워스트 게임 2023 2023년은 개면년으로 검은토끼의 해입니다. 올 한해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원래 게임하는 날 게임 워스트 어워드를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시청자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플레이 타임도 너무 짧고 아직 국내 게임 출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서 다음 해인 푸른 용의 해, 갑진년 해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혹시 갑진년 해는 무슨 해인지 아시냐? 아! 모르신다고요? 그래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갑진년 해는 무슨 해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해는 용은, 힘과 권력, 임금, 행운 등의 좋은 기운을 나타내며 가정에서 행운과 복을 기원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각종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의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저분들과 함께 게임하는 날 워스트 게임 2024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2023년 짧은 기간 동안 한국 게임을 조금 즐겨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게임 회사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반면 새로움을 두려워하고 과거에 집착해 그것과 똑같은 게임을 만들어 유저를 기망하는 게임 회사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흔히 말하는 리니지 라이크 형식의 게임이 지나치게 너무 많아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서만 주가 조작을 한다? 아닙니다. 게임 속에서도 그것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악재가 올 때 스트리머는 스폰을 받아 현재 진행 중인 극 좋아하는 게임을 까고 다른 게임에 가서 숙제하는 모습을 보고 이 게임이 아니 이것이 게임 조작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지난 게임 한순간에 떡상이 가능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유저들과 언론에서까지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솔직히 궁금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이것에 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스트리머는 그 게임에 복귀했습니다. 예측은 맞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총평 과거에 집착한 게임업계와 돈의 무릎을 끌은 스트리머 2024년에는 모두가 새롭게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워스게임 2023 게임하는 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워스게임 2024 푸른 용의 해인 갑진 연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